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오늘 저와 함께 감나라 배나라 이야기해 주실 패널 두 분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심규환 전 경남도 의원 나오셨고요. 긴갑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4월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전에는 벚꽃이 피고 벚꽃잎이 쫙 칠 때 그때 참 아무 생각 없이 아름답다 이렇게 바라봤었는데 지금은 벚꽃잎이 지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4월 하면, 저는 80년대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5월 하면 보통 광주였는데 그 뒤로 4월 이러면 세월호를 감을 거든지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한국사회가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요? 충격이면서도 우리 한국사회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되물어 볼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아니었는가. 영국의 CNTS 엘렉터가 했으니까 사울은 자인한 발이라고 이런 식기가 있는데 사실 저는 그 말이 무슨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오히려 이번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말의 의미가 정말 와닿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아직도 크게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는 게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다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얘기 준비했습니다. 이 얘기는 그는 그의 의미가 정말 많아. 그의 의미가 정말 많은 나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는 그의 의미가 정말 많아. 앞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충업일을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가안전의 날로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내 새끼가 없다고! 해봐라! 내 새끼가 없다고! 내 새끼가 없다고! 부부는 작년에 이맘때쯤? 세월호 참사 일어났을 때? 그때 기억 생생하게 하시죠? 그때 저는 사실 선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보도를 듣고 단순한 선박사고 정도 생겼는데 계속해서 속보화를 보고 나니까 이게 한마디로 영화에서나 보는 이런 장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이런 장면에 비해졌는데 저는 또 놀란 게 저런 사고에 대응하는 우리 국가나 그런 조직을 보면서 이게 도무위 사실 정상적 국가에 있으려면 있을 수 없는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도대체 사실 대응을 한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그 당시 많이 이렇게 치솟아 올랐는데 지금 그때 하고 지금 하고 아까 방금 자료 화면도 보셨겠지만 우리나라가 안전에 가면 달라질 거라고 했지만 사실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부분이 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처참했던 건 생중계됐잖아요 가라앉는 과정들이 그래서 저는 시각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정말 그 잔상이 오래가거든요 더군다나 그 안에 우리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수백 명이 그 참 그 꿈을 본다는 게 참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1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풀지 못한 숙제들이 아직도 많다 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 책임이 있는 겁니까? 핵심은 핵심은 이제 핵심은 이제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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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핵심은 이제 핵심은 이제 핵심은 이제 핵심은 이제 핵심은 이제 핵심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아닙니까 네 진상이 규명돼야 그러니까 어디 뭐 우리가 전자제품이라도 고장난 게 왜 고장난지를 알아야 다음에 이게 다시 고장 안 날지에 대한 조치를 하잖아요 그게 상식인데 수백 명의 아이들을 포함한 시민들이 어떻게 그런 사고를 겪게 돼서 이렇게 참담한 것들을 온 국민이 지켜보면서 끊임없는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반드시 진상 규명이 돼야 되는 건데 일각에서는 이걸 자꾸 교통사고 운운하는 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한 교통사고냐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 다니면 안 되는 배일 수도 있는 배가 다니고 있었고 또는 실어도 안 되는 만큼의 물건들을 실으면서 그것들을 끊임없이 사고의 위험으로 안고 다니고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을 탐욕에 찌든 천민 자본가들도 있었지만 또 그 뒤에 그런 모든 위험한 것들을 돌봐주거나 모른 척해주는 관료들도 있었고 허가를 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관피한 운짹들도 막 벌어지고 또 그 사고가 그러면 이제 사고가 안 나는 단계까지는 거기까지가 우리가 짚어볼 사람들인 건데 그러면 또 하나는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재난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이 우리한테 전무하다는 걸 우리가 그때 알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정말 우리가 후진국형 재해라고 하잖아요 보는 앞에서 그냥 거기에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얼마 있는지 또는 그때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들만 제대로 전달만 됐어도 수백 명을 건져올 수 있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들이 어떤 시스템 속에 돌아가지 않았는지 아니 실제로 내가 저 배 탔으면 죽었겠네 그러니까요 해경안만 있으면 뭐해 그러니까요 우리 다 죽었잖아 네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공포 속에서 그 뒤로 이제 세월호까지는 아니지만 다양한 개통에서 안전사고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1년이 지난 우리는 여전히 아까 대통령 말씀도 나왔지만 그때보다 안전한 사회에 살고 있는 거냐 물었을 때 그렇다고 답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사건을 두 번 다시 이렇게 우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노력으로서 진상조사를 사실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상조사하다 보면 책임 소재가 또 밝혀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련된 당사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또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책임을 특정한 정권적 책임보다는 우리 사이에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연해 있는 아까 개개인에게도 책임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구조적인 부조리와 이런 부분을 사실 방 채운 게 사실 정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정부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현재까지의 유족들하고 사실 정부가 많은 갈등을 겪고 있고 또 사실 유족 측에서는 사실 정부가 불신하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이 어쩌면 더 큰 책임이 있지 않는가 지금 이리도 오히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할 테니 국가는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외국의 침입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우리를 지켜다오 보호해다오 이런 계약관계 속에서 군대 국가가 탄생을 했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세금 내고 국가의 신성한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다 지는 것만큼의 우리의 안전 담보라는 것들을 국가가 해주고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답을 국가가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아까 대통령도 그때 현장에 갔을 때도 그랬고 또 그 이후에 기자회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랬고 진상규명 반드시 하겠다 책임자 처벌 반드시 하겠다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정말 무책임과 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냐 도대체 사고가 나서 300명에 가까운 어린 아이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수장이 됐는데 그 사고가 왜 났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냐 물어보고 싶은 거죠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아까 제가 살짝 인터넷에 우리가 올리는 글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정치 사안에 대해서는 신념에 차서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월호 문제만큼은 그야말로 자식을 잃은 부모도 있고 자기 가족을 잃은 죽음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아주 상처가 되는 용어를 써가면서 인터넷에 가족들을 비하할 수 있는지 그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일비야 해서 말씀 나왔지만 사실 비난과 저주의 그런 공감대를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행성하고 있거든요 물론 판단은 설마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는 거나 책임 부분은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오히려 경매하거나 이런 부분은 누구나 다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저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뭐 그냥 단순한 욕설이나 비난 정도가 아니더라 말이죠 과연 그러면 그런 피해립은 희생자 가족들이 봤을 때 어떤 상처를 받을지 과연 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나중에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그런 사람들이 또 첩을 받게 되면 뭐라냐면 단순히 장난이나 오히려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이 세월호 사건이 대응하는 정부의 그런 좀 무기력한 모습도 있었지만 또 우리의 인터넷상의 우리의 좀 부끄러운 모습 그런 게 다 사실 드러난 거죠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알프스에서 비행기가 하나 추락했잖아요 비행기 사고는 사고 원인 밝기가 블랙박스라는 게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신속하게 빨리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사고거든요 그런데 단 며칠 만에 철저하게 원인부터 비행사, 조종사의 여러 가지 명쾌하게 진상규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음부터 그 사회는 어떤 고민을 하냐면 비행기 조동사를 채용할 때 매뉴얼들부터 시작해서 다 손을 본단 말이죠 두 명이 함께 들어가도록 한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늘 안전불감증, 안전불감증이라는 그냥 관용적인 단어로만 계속 사용하되 실제 그 안전불감증을 깨우면서 그러면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은 전혀 없는 거고 그 고민이 왜 안 되냐면 왜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거냐에 대한 진실규명이 없으니까 그런 게 장기화 국면으로 지나가면서 경제적으로는 궁핍하고 삶은 퍽퍽한데 그 누구도 나한테 관심 가져주지 않고 그러니까 방 안에 앉아서 그냥 남들이 안 볼 것 같으니까 본인이 쌓인 분노와 이런 것들을 누가 나중 바라봐주라는 관심병 환자처럼 그냥 아주 저주와 이런 것들을 퍼붓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정부가 이런 것들은 처리했었어야 됐다는 거죠 내 일이 아닐 거다, 이건 내가 당하는 일이 아니야 하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이 모든 것이 진상조사가 정말 철저하게 아까 우리 김갑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이게 조금은 좀 이런 현상들이 없어지고 우리가 명쾌하게 또 세나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왜 안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이게 사실은 아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외국의 어떤 정치학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어떤 책임 소재를 피하려고 하려는 집단이 있을 때 더군다나 우리처럼 극단적인 대립, 저주와 증오의 문화라는 것들이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사회일수록 폴리티사이즈, 그러니까 정치화한다는 거죠 정치화하면 그다음부터는 공방만 남거든요 서로 간에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염증들이 막 생산되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그만하자 이제 이런 악순환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그 속에서 쑥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화라는 것들을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정치를 혐오하거나 이거와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정치 쟁점화시키는 순간 좌우의 문제, 인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확 불붙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이, 좀 빨리 좀 마무리하자 짜증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이 형성돼 가는 그런 속에서 1년 우리가 보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는 과정 동안 진상조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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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지금 여태까지 한 발도 못 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걸 정권 차원에서 부담이 되는 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여야 간에 대립도 있었지만 유족 측에서 주장하는 바하고도 계속 지금 대립이 있거든요 최근에 시행령이 만들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역시 시행령 내용 가지고 지금 또 조사위원회 측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일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시행령을 대강에 그 내용을 이렇게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안이 나온 걸 보니까 유족이나 조사위원회 측에서 사실 수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정부 측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이유를 또 대고 있습니다 있으면 서로 계속 또 의견을 조율하고 이렇게 맞춰가면 되는데 지금은 입장이 워낙 팽팽하게 자기의 주장만 하는 지금 이런 행국으로 가다 보니까 이 일이 지금 지지부진하다 그래야 되나요 지금 이렇게 지금 표류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외국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단 한 명의 군인이라든지 또는 단 한 명의 자기 나라 시민이 외국에 가서 사고를 당하든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나 총리가 제일 먼저 가족 전화 연결하시오 이렇게 해서 위로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매뉴얼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찾아가거나 불러가지고는 이제 위로하고 이게 국가의 의무고 그럴 때 자기 자식에 대한 희생들이 아깝지 않은 거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어떤 애정과 이런 것들이 한 외치지 않게 그렇죠 그런데 유가족들이 계속 만나달라 만나달라고 삼보일배 뭐 또 백목항에 서울까지 계속 오체투지 그럴 때마다 늘 경찰이 앞에 서가지고는 막아버리고 그 누구도 나와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어요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국강인 거냐 저는 그 지금 이제 뭐 여당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집권당이니까요 야당은 뭐 하는 건지 그게 참 뭐랄까 이렇게 심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심스럽다 견제하라고 야당 여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유족들이 왜 길거리에서 이렇게 힘들게 투쟁을 한 듯이 보여야 되는 건지 야당이 대신 싸워주셔야 되는데 가만히 계시거든요 그리고 유족 측에서도 사실 정치권을 불신하고 있는 거죠 야도 불신하고 여도 불신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직접 당사 당사자가 되어서 정부 측하고 바로 대화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당사자가 돼서 정부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도 다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 이제 두 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뭐 여야가 다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그 유족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 제작진이 여기 특위의 위원을 한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말씀 듣고 또 얘기 나누죠 첫째는 이제 체유로 참사와 관련된 원인 규명과 같은 진상 파악이 하나고요 또 이제 피해자 지원 대책 점검하는 게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해 재난에 대한 사전해방 사후 대응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 이게 세 번째 업무입니다 2월 첫 중에는 사실 출범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원 중심으로 설립준비단을 구성해서 직제, 시행령, 예산안 같은 거를 짜고 있었는데요 1월 16일경으로 지적되는데 여당 의원 한 분이 이제 세금 도둑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정부 부처와 협의도 중단이 되고 파견되었던 공무원들도 일방적으로 철수되는 등 여러 가지 좀 파행적인 과정이 있었고요 해수부에서 시행령 안을 입법에고 했는데요 그 입법에고 된 안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형격한 차이가 있어서 우리 위원장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 시행령 철회 운동에 나서게 된 겁니다 특별히 이제 주요한 직책에 파견될 공문들을 보면 조사 대상 기관이 될 그런 쪽에서 파견된 공문들이 상당히 많고 핵심적인 직책들은 이제 공문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장악하는 특조위가 되어버린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법의 규정보다도 각 소위원의 업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폭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법이 정한 것보다 줄어들었다면 그거는 시행령이 상위법인 법에 대해서 유반하는 것이 되고요 또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장악하는 그런 특조위라면 객관적인 또 중립성 있는 독립적인 활동을 통한 객관적인 결과물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이 그걸 안 믿게 되죠 공무원들이 다 만들어낸 거 다 오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의 이 시행령 안으로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과연 정부 여당의 다수의 의견일까 궁금합니다 만약에 제가 정부 여당 측 사람이라면 그동안의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부를 비판했습니까 그리고 많은 의혹들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세월호 특조위가 그 많은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정부 여당의 당국자라면 이번에 세월호 특조위 인력, 조직, 법이 정한 범인에서 다 해라 열심히 해가지고 객관적인 결과를 내놔라 그러면 그 이후에는 사회적 갈등을 익어가지고 더 이상 벌일 필요가 없잖아요 정부 여당 쪽에서 대국적인 견지로 그러니까 당리당략에 어울릴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여당, 여당이 각각의 이익 취약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이 나라의 안전사회로 나가기 위한 선진국가로 나가기 위한 토대로 생각하시고 전향적으로 저희 의견들을 또 저희가 제출한 직제나 예산안들 시행령안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조사위원회 의원 한 분과 얘기 나눠봤는데 의원님, 지금 이거 왜 이렇게 서로 시행령이 어떤 게 문제인데? 공무원 부분은 뭐냐면 직원들을 한 120명 규모로 잡아놨는데 이 중에서 민간 채용이 70명이고 파견받는 공무원이 한 50명이에요 주로 파견하는 공무원 부채가 해수부는 아무래도 관련된 업무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조사위원회에서는 오히려 해수부 이런 걸 조사를 할 건데 그쪽에서 공무원이 파견되어 오면 어떻게 조사를 할 거냐 말 그대로 이 조사기관의 중립성이나 객관성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직급 이야기도 하시던데? 직급도 정부 측에서 반대하는 논리는 이 원장에게 상급정책보좌관을 두도록 요구했는데 왜 상급 보좌관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지금 문제를 삼고 있고 또 우리 조사위원회 측에서는 공무원 파견하는 직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급 몇 명, 4급 몇 명 돼 있는데 문제는 급수 그것보다도 조사받을 기관에서 온다는 거 사실 그게 더 큰 문제죠 그동안 우리가 예를 들면 각종 국가의 권력기관들이 여러 가지 부정한 일에 연루됐을 때 여기 개혁해야 된다고 할 때 늘 어떤 식으로 저항하고 나오냐면 셀프개혁안을 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겠다라서 우리가 내놓겠다 그런데 알다시피 셀프개혁이라는 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세월호 조사특위는 셀프조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포함된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를 조사하겠다는 게에서 얼마만큼 결과가 나올 거냐 이게 지금 핵심이라는 것이고 직제가 낮아지면 당연히 책임과 권한이 소재가 떨어지잖아요 폭이 굉장히 좁아지는 거고 좀 남대로 높은 권위를 주어야 추상 같은 권위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이럴 텐데 아까 저기 우리 저기 누굽니까 박종원 상임위원가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정권이 훨씬 더 국민적인 지지와 성원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수 충분히 있을 거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직급을 갖춰주면서 예산도 충분히 서포트하면서 이게 단순히 세월호 한 사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안전불감증과 그것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재검토란 말이죠 왜? 우리가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로 나눌 만큼 그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니까요 그 예산 갖고 자꾸 아깝다 이럴 것이 아니라 책임과 권한을 주면서 과감하게 지금이라도 특위 가동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지금 세월호 가족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도 진짜 힘들거든요 힘들죠 힘듭니다 이분들 다시 광화문 나오셔서 지금 거리에서 비 오는 날 비닐 쓰고 주무시고 또 아픈 몸 이끌고 또 일어나서 지금 광화문에 다시 모이셔서 416일 동안 그러니까요 416시간 416시간을 잇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세월호 가족들이 원하는 거는 성역 없는 수사, 진상조사, 선체인양 이 두 가지죠 그게 핵심인데 이분들이 이제 더 피멍이 드는 건 뜬금없이 이제 1년쯤 가까우니까 돈 얘기를 꺼내잖아요 참 세월호 유가족 그 어떤 분이 만약에 저는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도 8억 줄 테니 4억 줄 테니 자식 할까 하면 거기에 동의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진상규명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생각되지 않고 1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움직임도 거의 없다가 1년쯤 되는 시점에 갑자기 뜬금없이 본산금력이 나오고 배산금력이 나오고 저는 이런 식으로 멀쩡하게 잘 살면서 아이들 수학여행 보낸 죄밖에 없는 분들을 1년 내내 자식은 자식대로 잃어버리게 하면서 서름과 그 아픔을 견딜 수 없게끔 계속 국가가 고문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왜 이러는 거냐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죠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세월호 가족들 바라보는 시민들도 좀 힘듭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시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희 제작진이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누구를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어른된 사람으로서 마땅히 이 일이 바른 모습으로 해결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머리 흰 사람이 먼저 거리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좀 무섭기는 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냥 안전하지 못한 나라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너무 무책임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구나 그렇게 돌아가는데 안 좋겠는데 뭘 또 안 좋게 울리고 하는 거 보고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구나 바다에서 떠나간 친구들이랑 나이가 갔거든요 저도 부양로에 학교에서 여행 갔다 왔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그 친구들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다녔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당했더라도 저 정부가 저렇게 구조를 안 하고 저렇게 모두 구조됐다는 전원 구조를 한 5분만 내고 말았을까 그런 생각하면 제가 그 친구들도 불쌍하고 저도 그 친구도 억울할 만큼 저도 억울하고 정말 많은 공감이 돼가지고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 세월호 사건 초반에 비하자면 그때 그렇게 눈물 흘리던 많은 국민들 그 사람이 다 어디로 갔나 싶어요 화가 났던 거는 정부에서 대처하는 방법 자체가 너무나도 좀 미숙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그걸 처리를 할 때 처리했던 부분들이 너무나도 책임 회피식으로 책임이 됐던 부분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일보다는 그 후에 처리 방법 자체가 더 문제가 있어서 더 화가 많이 나고 지금도 사실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른들 때문에 어른들 진짜 그 사람들의 기본 양심도 없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아까운 애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또 학생들만 너무 조명했잖아요 그죠 일반 사람들 일반 사람들도 내가 많이 죽은 걸로 아는데 그 사람에 대한 건 어떤 것도 안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너무 그라고 너무 오래 끄가 너무너무 오래 방송을 해가지고 내가 언제쯤 우리나라가 이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란가 그랬어요 진짜 바다 속에 다 온 국민이 다 빠졌었잖아요 당연히 구조활동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았고 언론에서 수없이 다른 이야기를 꺼내왔기 때문에 진실에 다가가지 못했던 마음들이 더 분노로 커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나의 안전과 건강 나의 가족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회였을 거라고 믿었던 거에 대한 분노, 배신 이런 것들이 컸지 않았나 이런 생각해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할 텐데 대통령께서 국가개조론까지 얘기하시면서 안전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우리가 안전을 향해서 가자 하셨는데 과연 안전해졌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개조론을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렇게 공약을 내그렸습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은 재난에 대한 이런 안전보다는 범죄나 또 먹거리에 대한 안전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한 첫 작품이 뭐냐면 행정안전부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고친 겁니다 안전을 앞으로 뺐으면 그만큼 안전에 대한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이러면 고쳤다는 거죠 사실상 안전에 대한 정책이 달라지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분에도 국가개조론하면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물론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문제가 있으면 해경의 기능 중에 이번에 문제된 것은 주로 구조, 군안 부분에 사실 문제가 된 건데 그런 기능을 보완하든지 고치든지 해야 되는데 해경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경 전체를 해체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즉흥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닌가 비록 우리 국민안전체가 만들어졌지만 국민안전체 만들어지고 나서도 지금 조그마한 사고들이 계속 몇 가지 이어졌거든요 역시 여기에 대응하는 걸 보면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는 없는 것이고요 물론이죠 대통령께서 안전처 만들어서 국민안전을 위해서 하자라고 하면 밑에 있는 분들이 진짜 수족처럼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오로지 그 일만을 전담하는 사람들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각 부처에서 파견 내지는 이렇게 불러와가지고는 그냥 해양수산부 관할, 무슨 관할 이런 식으로 그냥 화학적 결합이 아니라 물리적인 결합을 해놓은 부처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국가안전처장이 유사시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해군 필요하니까 해군, 뜨시오, 배 띄우시오, 공군, 헬리콥터 띄우시오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런 권한을 다 주겠다고 하고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방향이 약간 제가 볼 때 잘못됐다고 보는 게 대통령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국민안전체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국민안전체가 뭐냐 하면 주로 재난이나 안전에 관련된 거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물론 사고 재발을 막히는 그런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세월호처럼 가장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초등 대응을 잘하는 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국민안전체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국민안전체 조직이 현장의 그런 인력보다는 중앙관료 중심으로 재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앙관료들은 많아지고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실무인력들은 말 그대로 중앙역에서 명령만 따르는 상황 그러면 과연 세월호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출동한 거기서 제대로 판단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그 부처에서 전화로 보호받고 상황을 지휘하겠느냐 지금 국민안전체는 오히려 지금 그런 행태로 돼 있다 보니까 시어머니만 더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부 소방관을 중심하는 현장 인력 중에서는 소방조직을 국민의 손과 발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손과 발로 만들려고 한다는 이런 비판이 나온 거죠 그런데 국가안전처라는 것이 지금 얘기가 되는 방향들이 대부분 상상하는 게 사고가 벌어졌을 때 구조의 방점을 찍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것보다는 사고가 안 나게 나는 게 더 본질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호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것이고 그 진상규명의 핵심 속에 누가 왜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이득을 위해서 수많은 규제를 풀어줌으로 해서 말도 안 되는 배들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이런 모든 고리들을 파헤쳐야 되는 거거든요 국가안전처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본질적인 거고 국가안전처장께서 저는 상식적으로 세월호 안전 진상규명 특위 이런 데에서 우리 적극 협조하면서 같이 합시다. 코옥합시다. 이게 정부가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자세여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두 분께 여쭙고 싶은 건 마지막으로 세월호 가족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건지 왜 잊지 않고 지금도 세월호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일 수도 있겠네요? 세월호의 유족들이 미국을 최근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그분들이 우리 교맨들하고 대화한 내용 중에 이게 지금 국민들이 자꾸 관심이 떨어지고 정부에서 약간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느끼는 상실감을 그럽니까? 서운함 이런 게 있어서 좀 오랫동안 기억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볼 때도 그분들이 오랫동안 기억해달라는 게 이런 비극을 오랫동안 기억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을 교훈 삼아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탁으로 보는데 아까 우리 김갑수 대표님 말씀처럼 정말 두고두고 희생이 헛되게 되지 않도록 이런 시선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번 세월호 사건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면서 저도 깜짝 놀란 게 정부 측에서 좀 약간은 이렇게 너무 소극적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모든 건 배제되고 서로 지금 갈등과 대략만이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들을 이렇게 하나로 통합시켜야 될 그런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일반 시민들도 좀 더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세월호 이렇게 조사의 이윤에 이게 제대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겨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싶은데요. 건강한 시민사회란 어떤 사회냐. 건강한 시민사회와 건강하지 못한 시민사회는 나 말고 타인들이 겪는 고통이라든지 이런 아픔들을 하나는 공감하려고 하는 사회이고 하나는 동정하려고 하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시민사회는 공감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느끼는 고통이 내가 느끼는 고통이 되고 저 사람이 보는 것이 내가 보는 것이 되는 그런 게 우리는 이제 시민의 건강한 시민의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사회가 건강한 시민사회라면 여전히 세월호의 세월호 가족은 남이 아니라 곧 나인 거고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 모두가 잠재적인 세월호 가족인 거예요. 아까 우리 시민 인터뷰가 저는 진실이라고 보는 게 우리 모두 뱃속에 가라앉아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기 위해서라도 세월호 가족분들과 어깨 걸어주고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는 자세와 태도로 함께 나란히 서줬으면 좋겠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